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트루키아의 찬악할레 대교의 권한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앙에서 1000km나 떨어져 있는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잇는 터키의 찬악할레 대교가 지진을 버티자 중국이 건설한 다리는 안전하다고 sns에 전방위로 자랑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현지인들을 조사해보니까 한국과 터키 기업이 지은 다리였으며 중국이 건설한 다리라고 홍보했다가 전세계에 망신을 당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문의 내용이며 이 글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진 아닌데 저런 걸 자랑하다니 정말 중국이 미친 거 아니야? 10만명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저 달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 중국 대사관의 게시물이 혹시 중국 정부를 사칭한 가짜 계정에서 올린 내용이 아닌지 의심한 내가 바보였어. 역시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만약 이 다리를 실제로 중국에서 만들었으면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벌써 무너지지 않았을까? 터키 지진과 무관한 이 다리를 중국산이라 우기며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짓 홍보하는 중국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뻔뻔한 것인지 정말 모르겠어.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입은 이 상황에서 다리가 지진 지역과 가깝다고 해도 저런 걸 자랑하는 건 여전히 나쁜 행동일 뿐이야. 언제부터인가 중국 공산당이 항상 많이 써먹는 수법이야. 다른 나라 것이라고 해도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을 보면 모두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거든. 프랑스에 있는 중국 대사관도 저런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하고 있지. 프랑스 정부가 여러 번 소환해서 항의를 해봐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 저 다리가 중국과 어떤 관련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면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뻔뻔하게 저렇게 말하는 거야? 중국 회사에서 하청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이나 디자인 그리고 건설은 한국, 덴마크, 터키 회사들이 했어. 5000년 역사를 가진 최고의 나라 중국은 애플타워, 자유여신상, 버뮤다 삼각지, 북극전체도 만들었어. 이들 중에 어떤 것도 터키 지진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지.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을 만들어낸 끔찍한 재난조차도 선전 도구로 이용하다니 중국 공산당은 진짜 너무 뻔뻔한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이 다리를 어느 나라의 어느 기업이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리가 지진 지난 거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 지진의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지. 중국 기업도 저 다리 건설에 일부 하청업체로 참여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매우 타이밍이 좋지 않고 과장된 행동인 것 같아.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